간 경화 환자가 어떻게 되어야만 그 간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겁니까? 간 세포들이 재생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죽어서 없어진 간 세포들이 재생해야 됩니다. 뇌경색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뇌경색이란 병은 무슨 병이에요? 뇌세포가 죽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뇌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그 혈관이 막힌 부위에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간염이 심해져서 간세포가 죽는 것처럼 그 세포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들이 죽어버리면 그 죽은 세포들이 그 죽은 세포 시체들이 그냥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 세포들이 죽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그 죽은 세포들만 깨끗이 제거합니다. 그 제거하는 세포들을 고식 세포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은 세포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 죽은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뭘로 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하여 우리 몸 여러 곳에 퍼져 있던 소위 섬유 세포라는 세포들이 다 그 공간으로 몰려와요. 그 섬유 세포들이 몰려와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 섬유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세포들이 차지했던 공간들을 싹 메꿔요. 그 섬유질이 죽은 세포가 차지했던 공간을 메꾸는 그 섬유질들을 우리가 쉬운 말로 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상을 입었다면 이 피부 세포가 화상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피부 대신에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 흉터가 바로 섬유질이에요. 그 섬유질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콜라겐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은 콜라겐 잘 알죠?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은 흉터를 형성하는 섬유질 중에 하나인데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은 상당히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는데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땡깁니다. 간경화도 마찬가지예요. 간 속에 간세포가 죽었던 자리에 흉터가 생기면 그 안이 이렇게 땡깁니다. 땡기니까 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면에서 보면. 안에서 땡기니까 표면적으로 매끈하던 간이 어떻게 될까? 안에서 땡기면. 간에 줄어지기도 하고 우글쭈글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을 경화된 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경화 현상 또는 경색 현상이 뇌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또 심장 근육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혀서 심장 근육 세포들이 죽으면 거기에 흉터가 생기면서 심장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뇌경색이 회복될 수 있느냐? 간경화가 회복될 수 있느냐? 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폐도 회복될 수 있느냐? 그게 회복되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 흉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섬유세포가 생산했던 이 콜라겐도 없어지고 이 엘라스틴도 없어져야만 흉터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가 없어지면 옛날에 죽어버렸던 세포들이 차지했던 공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다시 새로운 세포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당길 때 우리가 배우기로는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체를 해부를 하면 그 간경화가 심한 사람들의 간을 이렇게 꺼내보면 이런 간이 어떻게 정상적인 간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도록 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간을 잘라보면 거의 대부분이 흉터고 군데군데 정상적인 간 조직이 좀 남아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간 경화된 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첫째, 제가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흉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흉터가 없어지고 나면 그 공간에 다시 새로운 간세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새로운 간세포가 나타나는 현상을 간의 재생이라고 불러요. 우리 세포들은 우리 몸은 너무너무나 신비로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그 아기의 간을 떼내고 엄마의 간을 일부를 떼서 아기한테 붙여줘야 돼요. 또는 어떤 경우에 이 콩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콩팥을 주고 싶다. 그럴 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 내 콩팥이 저 사람하고 맞는다. 그래서 내가 콩팥을 하나 떼서 저 사람한테 이식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 나는 콩팥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 콩팥을 떼서 저 사람한테 주면 내 왼쪽 콩팥만 남아있는데 그 왼쪽 콩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커져요. 어떻게 알고 왼쪽 콩팥이 오른쪽 콩팥이 없어졌네. 그럼 내가 더 커져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가 커질까요? 아닙니다. 그대로 40년간 그 콩팥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오른쪽 콩팥을 떼서 주고 나면 왼쪽 콩팥이 갑자기 자르기 시작해요. 왜? 두 콩팥 기능을 한쪽에서 왼쪽 콩팥이 다 해야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콩팥 세포들이 불어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새 세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술을 많이 먹었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또 간염, B형, 간형, 간염, C형 간염 때문에 많은 간세포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염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B형, C형 간염도 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현대의학적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기껏 B형, C형 간염 약은 있어요. 그 약은 있는데 약이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약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바이러스들이 증식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들이 다시 증식해요. 그런데 그 B형, C형 간염을 현대의학적으로는 낳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면 낳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자기도 모르게 놔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 피를 뽑아보면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어요. 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T세포가 또는 B세포가 생산해 낸 것을 항체라고 해요. 특수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B형, C형 간염이 걸려서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체 생산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안 낫는 거예요. 항체는 특수 단백질로서 유전자가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항체가 안 생기고 항체가 안 생기면 B형, C형 간염이 안 낫는 거예요. 이정도 얘기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만성 B형, C형 간염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뉴스타트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역력만 다시 강해진다면 항체가 생길 것이고 항체가 생기면 내가 30년, 40년 오랜 시간동안 알았던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도 항체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로 만성 간염이 회복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약으로는 못 낳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그런 뉴스타트로 그런 가념도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과대학생으로 의학 공부를 할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은 잘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니까 다 우리가 상처가 났던 것도 또 피부 세포들이 재생했어도 말끔히 상처가 없어지잖아요. 도롱룡의 꼬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꼬리가 다시 나오고 한쪽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다시 나옵니다. 아시겠죠? 영국의 어떤 의사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영어의 cut라는 말이 있고 cut는 뭐예요? 잘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cut를 사용할 때 찢어졌다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상처가 납니다. 진짜로 잘렸다 할 때는 sever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웠을 때 cut는 그냥 뭐예요? sever하고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외국인 간호사가 영국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의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손가락이 이 둘째 손가락이 cut가 됐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영국의사는 어떻게 알아듣을까요? 그게 찢어졌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의사가 그렇다면 그냥 몇 반을 꿰매서 잘 소독하고 그래서 보내고 내일 한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래라. 손가락이 잘라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병원서는 그거를 어떻게 그냥 봉합해서 보낸 거야. 3일 후에 3일 후에 왔는데 3일 후에 왔는데 네. 그래서 큰 실수 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봉합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독해서 거즈로 덮어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세살이 조금씩 돋아나더니 결국 잘라졌던 게 다 생겨요. 그래서 의학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른들은 잘 안 되는데 11살 이하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뭐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재생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력이란 것이 뭐냐? 재생력. 재생력이란 것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재생력을 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데 그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 성장, 자꾸 성장되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세포를 자꾸 많이 만드는 거예요. 콩팥이 한쪽 오른쪽 콩팥을 떼어내줄 때까지 성장을 안 하다가 콩팥을 주고 나니까 어떻게? 성장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한테 간의 4분의 1을 떼어줬어요. 그럼 엄마 간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마 간이 갑자기 성장을 시작해요. 그래서 새로운 간 세포를 척척 만들어내요. 그래서 엄마 간이 6주 만에 정상적인 간으로 회복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이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재생이 잘 되려면 무슨 호르몬이 잘 생산되어야 해요?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어야 해요. 그래서 왜? 어릴 때는 성장이 애들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무살 이 정도 되면 성장을 더 이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스물다섯 살 먹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결국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그건 왜 그래요? 결국 성장 호르몬이 생산이 많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결국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뉴스타트만 잘 안다면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 때문이죠. 왜 성장 호르몬도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키워져야 해요. 성장 호르몬이 잘 키워져요. 그래서 생명의 말이 기본 여건을 잘 갖춰져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하는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더 잘 생산되어서 새로운 세포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이따위 말이에요.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이에요? 너무 엉뚱한 소리 같죠? 뉴 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외로 놀라운 능력이에요. 치유 능력, 회복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내가 받는다면 사실상 여러분의 병 하나쯤은 세발의 피다.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뉴 스타트 생활을 하시면 쑥쑥 좋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졌던 세포들이 다시 생겨나서 간도 회복되고, 콩팥도 커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죽어서 없어진 것이 새로 생기면 그게 재생이요? 또 동시에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재생이나 부활이나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부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자꾸 노화해서 자꾸 자꾸 죽어요. 우리 피부 세포도 얼마나 빨리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수하고 세수할 때도 이 피부 세포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새 피부 세포들이 어떻게 자꾸 만들어져서 올라옵니다. 매 순간마다. 특히 여러분이 세수하고 타올로 얼굴을 닦았다. 그럴 때는 많은 피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피부 세포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갈 때는 언제예요? 떼밀 때예요. 요즘 그렇게 샤워도 자주 하고 떼밀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떼를 밀어 놓으면 피부 세포들이 빨리 재생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떼를 밀고 이러면 여러분 피부가 아주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러워지죠. 떼를 밀어서 부드러워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에 있는 넓은 피부 세포들을 너무 빨리 제거를 하니까 아직도 표면에 나오면 안 되는 어린 피부 세포들이 빨리 노출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떼를 너무 세게 밀고 그러면 이 피부 세포들이 너무 어릴 때 노출이 돼서 빨리 자극을 받아서 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피부 세포가 재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세포가 재생을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재생만 안 해도 한 달 후에 이렇게 해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피부 세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피부가 젊을까? 피부 세포 재생이 빠른 사람들이 그것은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는 사람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는 사람들은 생명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많이 받는 사람은 뉴스타트 잘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뉴스타트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꾸 거친 사람은 젊은 새 피부 세포가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이 하는 말씀 일소,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어려지고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일로 하면 일로 한다. 넓어진다. 그 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생 안 하기로 유명한 세포는 뇌세포입니다. 뇌에서는 하루 10만 개 정도의 뇌세포들이 죽어가는데 그 뇌세포는 재생 안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절대로 재생 안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뇌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 안 하는 세포는 콩팥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 안 하는 세포는 심장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재생 안 하는 세포는 연골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한 번 다르면 재생 안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뇌세포도 재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이것을 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도 환자들에게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뉴런이라는 것은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1988년에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참으로 뉴런도 내 세포도 새로 생겨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가 뇌에 있더라. 그 줄기세포가 다시 세뇌세포로 분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옛날에 존재하지 않던 세뇌세포가 태어나더라. 그런데 그 세뇌세포는 옛날에 죽은 뇌세포하고 똑같더라. 그러면 세뇌세포가 어떤 세포입니까? 재생한 세포이면서 동시에 죽은 뇌세포가 부활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는 뇌세포까지 죽어도 그 동일한 세포가 새로 생산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피부세포도 맨날 죽지만은 맨날 새 세포가 나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서 떨어져서 나간 세포, 피부세포, 똑같은 피부세포가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피부세포가 부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피 속에 적혈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는 넉 달밖에 못 살아, 120일 동안. 그러면 우리는 120일 동안 넉 달 살다가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40년을, 50년을, 80년을. 그 이유는 뭐예요? 적혈구가 죽은 적혈구와 똑같은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은 다 죽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살아있어. 무엇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버려도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는 생각. 이것 참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나을까요? 나는 한 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어느 편이 영적인 에너지가 더 많을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는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보통으로는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알고 보면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면 그 말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때 이제 박수를 한 번 쳐야 여러분 몸에서 재생이 활발해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지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참 그런 면을 자꾸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심지어 뇌세포까지도 이제는 재생한다는 사실이 바뀌었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고 보니까 재생이나 소생이나 부활이나 다 이런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종교라는 말이 사실 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타락이 되어 가지고 아주 덜 볼일 없는 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종은 무슨 종자에요? 종. 종이 어떻게 써죠? 종이 어떻게 써져요? 종이 어떻게 써져요? 종을 종교할 때 종의 뜻은 최고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교는 가르침입니다.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무선적으로 변질되버려서 조건적으로 변질되면서 이 종교가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이 유치한 가르침으로, 즉 최고는 무조건적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건적으로 변질되면서 유치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이 그렇게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대신에 뉴스타트는 종교가 아닌 무엇이다? 진리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다. 그렇게 하죠. 내가 곧 무조건적 사랑이오?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이다. 나는 그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간경화가 나려면 첫째, 섬유질 흉터가 없어져야 된다. 그럼 흉터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흉터가 없어지는 현상을 우리 일상에서도 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흉터가 컸는데 또 1년, 2년, 3년, 4년 갈수록 뭐예요? 흉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희미해지고 나중에 흉터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그 시체 속에서 나온 간경화 환자에서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굳어진 흉터가 딱딱하게. 그럼 그게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콜라겐이오 엘라스틴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흉터는 없어질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아직도 성형외과 이사들이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콜라겐 피하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어디에? 눈가에. 눈가에 잔주름이 많아서 그거를 여기다 피하주사를 해서 도톰하게 해서 딱 해주면 피부가 잔주름이 없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콜라겐 피하주사를 해 놓으면 거기에 콜라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없죠. 미용 때문에 인위적으로 성형외과 이사가 주사해 놓은 것이지 콜라겐이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요즘 콜라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을 어떻게 만들게? 콜라겐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섬유세포가. 섬유세포 안에 콜라겐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콜라겐 유전자를 빼낼 수 있어요. 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박테리아에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대장균이 뭐예요? 콜라겐을 생산해 그런데 이제 대장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똥만 많이 주고 온도만 잘 조절해 주면 어떻게 해요? 막 번식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에 한 마리만 닦아 놔도 여기 막 축축축축 번식해서 대부분의 수십억 개가 돼요. 그러면 이 수십억 개의 대장균이 콜라겐은 뭐예요? 생산이네요. 그거를 추출해서 병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전공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 유전자가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유전자는 누가 조절해서 대장균이라는 균 속에 있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했어요. 대장균들이 콜라겐을 확 생산해 그래서 비싼 값을 팔아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에도 콜라겐 들어 있다고 해요. 화장품 안에 있는 콜라겐처럼 웃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콜라겐을 겉에서 발랐다고 해서 피부에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피부가 좋아지려면 섬유세포들이 피부 밑에서 콜라겐을 어떻게 생산해서 밑에서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콜라겐 비화주사를 한다는데 그거 얼마나 오래 가냐? 그랬더니 별로 오래 안 가.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이면 싹 없어진대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없어져요? 비화주사를 해 놓은 건데 왜 없어질까? 그건 콜라겐을 분해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콜라겐을 분해하는 물질은 누가 생산해 낼까? 섬유세포가 생산해 낼까? 섬유세포가 흉터가 필요하면 콜라겐을 생산했다가 흉터가 필요 없어지면 그걸 또 섬유세포들이 와서 어떻게 해? 콜라겐 분해 물질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그 분해 물질이 생산이 돼 가지고 필요 없는 흉터를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생긴 흉터도 없어질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가 피하에 콜라겐을 주사를 해놓으면 여러분 몸 속에 있던 섬유세포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와 보니까 콜라겐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헷갈려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여기다 콜라겐 생산해 놓은 놈 손 들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여기는 도무지 콜라겐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그럼 에이 이건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리고 콜라겐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없애버려요. 그럴 수 있다면 간경화도 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 뇌경색 환자도 날 수 있지요. 그럴 수 있다면 모든 그런 경색경화 배경화도 날 수 있지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사고야. 어떤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포괄적으로 뭐예요? 적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 그게 그렇다면 내 같은 내 병 이것도 문제가 뭐예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주 귀중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림으로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상황에 포괄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오 나 할 수 있구나. 참 잘 돼 있네.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자기에게만 어떻게 적용을 거부하는 저는 부정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런 긍정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얘기를 해 드려도 뭐예요?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요? 잡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잡신은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충분히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것은 뇌세포는 간경화는 뇌경색은 간경화는 낳을 수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그 환자가 그렇습니까? 참 내 팔자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가 난소를 다 떼어냈다.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난소 두 개를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난소를 제거한 환자들은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된다.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안 먹으면 여러 가지 여성적인 특징이 사라지고 남성적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생명적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생명적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에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해 놓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깨끗이 또 잊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그 여자가 꼭 여성 호르몬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성 호르몬을 먹기 시작하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이 또 발생해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 호르몬을 안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난소가 없어졌는데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든 전문적으로 생산해든 난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난소 제거를 해버린 여성이 다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을까요? 내 세포도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줄기세포가 없이 다 떨어져 나왔더라도 우리 지방세포나 부신세포나 난소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도 사실은 피부세포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부세포는 피부 역할을 하느라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포도 지방세포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가 구태여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 유전자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해요. 그러면 생명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세포나 이런 데에 잠자고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 켜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생산해 줄 수 있겠지 뭐 그러는 그 아이가 그런데 난소를 떼어내고 난 여성들 중에 무식할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빨리 쉽게 생산됩니다. 유식할수록 유식하다면 누가 유식해? 약사 아줌마, 간호사 아줌마, 의사 아줌마는 생산이 잘 안 돼요. 왜? 생산될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관한 사람을 믿지 마시고 누구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영국에서 활동하던 카나다 여자가 영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영국 가서 아주 이 사람이 똑똑한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고 카나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남편하고도 밉고 분노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한 상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난소도 떼어내고 이런 여성이 있었어요. 난소를 떼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 때문에 또 이게 우리 몸에서 생산할 때는 여성 호르몬 생산을 잘 균형을 맞춰서 생명이 알아서 생산하니까 부작용이 없는데 인간이 뭐예요?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하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제로 뉴스타트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 재생 강의를 듣고 그러면 나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난소를 떼어낸 게 6년 전에 떼어냈는데 그동안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돼서 여성 호르몬제를 지금 먹고 있는데 나도 이 지긋지긋한 여성 호르몬제를 끊을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있다. 이 여성 호르몬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점점 뉴스타트를 잘 해가면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다가 안 먹으면 갱년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여성 호르몬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나중에 줄여도 갱년기 현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병원에 가서 여성 호르몬을 거의 뭐예요? 한 10일, 10일간을 안 먹고 피검사를 했는데 여성 호르몬이 정상이야.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무엇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무조건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 차원을 넘어선 초인간적인 존재, 곧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실질적으로 가짐으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 내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을 더 희망 있는 삶, 더 행복한 삶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